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빨바TV의 신수동 상담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 고민을 상담해주는 상담소이에요. 저는 팔만 틱톡커 난실장, 괴물관사 이실장, 사성고생하는 여자, 전혀 신실하지 않은 신실장, 그리고 그냥 김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507멧돌PD님까지 여러분들의 성 고민을 상담해주실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가 지금 나테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요. 90년대니까 2020년대에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의 닉네임은 2프로입니다. 2프로? 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2프로 부족하기 때문에 2프로라는 의미인 가지고 2프로를 채워가는 시간을 가정부가합니다. 저는 앵클차입니다. 앵클차. 여러분들의 마음을 엉클어드리겠다 해서 엉클차. 오늘도 저는 사고치고 싶은 한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고치면 살겠다. 오구멍침. 안녕하세요. 저는 하리보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실시간 이 라이브 방송이 익숙지가 않아서요. 세상에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10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아우린 여러분들. 저는 베리준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은 베리준마 3판. You are ready. 유경이가 알려주는 레전드 드렉션. 그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